한국국토정보공사 상황골 상사대형 김양하씨 김영아 씨. 궁궐 대문이 활짝 열려 있는데 안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아, 네. 서울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이 무료로 개방 중이잖아요. 종묘하고 왕릉도 무료로 개방했고요. 네, 그런데요. 평상시 같았으면 사람들로 물결 쳤을 건데 지난 6월보다는 나아졌지만요. 그래도 작년만 못한 관람객이거든요. 네. 활짝 열린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종묘. 뭐 이번 주말에는 외국 관광객까지 많이들 찾아오겠죠. 네, 네. 외국인 관람객들 더 많이 늘어났으면 싶은데요. 초란이랑 이 소립광대랑 궁궐 마당에서 줄타기라도 한번 해볼까요? 네? 어떻게 저 체중 조절은 좀 하셨어요? 정일광대는 밑에 있고 이 초란이만 허공에서 그냥 붕붕 제줄 넘어라. 그거죠, 지금? 아이고, 저도 줄에 올라갈게요. 여보게, 줄광대 어떤가? 어허, 줄광대가 줄에 오르니 고기가 물을 만난 격이지. 아야, 자. 어허, 절시구. 궁궐 용마루까지 훌쩍 올라 보니 무엇이 보이는가? 세계만국 줄타기 명인들이 이 궁궐로 모이는데. 줄을 타면서 훌라우프 돌린 훌라초프스키. 줄이에서 곰봉 세 개 돌리면서 뛰던 첸창 샤오떵도 오는가 보네. 얼씨구야. 부채 하나로 제비같이 창공을 차오르는 부채광대 이정일이도 줄을 한번 다 보는데. 저 메르스란 놈이 입을 쩍 벌리고 구경하다가 뚝 떨어져서 대굴대굴대굴 굴러 꺼지는구나야. 아이고, 진짜입니까? 네, 진짜로 메르스가 뚝 떨어져서 꺼졌어요? 아, 그랬으면 좋겠네요. 자, 한양 4대 궁궐 종묘 왕릉들 무료로 활짝 열렸다니까 구경들 좀 봐보시라고요. 줄광대 노름으로 한번 불러봤습니다. 네, 네. 이 시간 첫 곡 띄울게요. 경복궁 타령을 김옥심, 이윤주의 소리로 함께합니다. 경복궁 타령을 김옥심, 이윤주의 소리로 함께합니다. 경복궁 타령을 김옥심, 이윤주의 소리로 함께합니다. 강국 타령을 김옥심, 이센주의 소리로 함께합니다. 경복궁 타령을 김옥심, 이순주의 소리로 함께합니다. 강국 타령을 김옥심, 이윤주의 소리로 함께합니다. crisis at all 경복궁 타령을 김옥심, 이순주에 쏟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네, 이 시간 첫 곡으로 경복궁 다령을 김옥심, 이윤주의 소리로 함께했습니다. 네, 문자 참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우물정의 03015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상압골 상사디아에 참여해 주신 분께는 보성다원에서 녹차수로 세척한 원두 커피, 카페 부여노 드리커피를 선물로 드릴게요. 여러분, 많은 상원 부탁드립니다. 광대랑! 철아니랑! 여보이, 철아니! 내가 얼마나 용감한 시민인지 아는가? 히히, 자기 입으로 용감한 시민이라이? 아니, 어제 저녁에 날치기를 잡았나? 아니면 철도에 떨어진 사람을 구했나? 나는 그보다 더 용감했다네. 할수록? 아, 그러면 얼마나 용감인지 보여줘. 아, 그래야 용감한 시민상을 주던가, 용감한 광대상을 줄 거 아닌가? 아, 이 사람아. 광대가 지금 노래를 해야잖아. 아, 목소리 아끼면 안 되잖아, 지금. 아, 그렇지. 한국 관광 오세요. 우리 고장 구경 오세요. 노래해야지. 아, 그럼 그래야. 저길 가면 재밌겠다. 와, 저기 구경할 거 많겠다 하면서 올 거 아니야. 아, 글쎄. 그게 용감한 시민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렇게 말이 길어? 아, 자네는 그 홍콩 사람들 앞에서 노래해 봤어? 홍콩? 응. 아, 요새 홍콩 독감이 무섭다는데? 그래, 무섭지. 공기 중구로 막 퍼지니까. 그런데 노래 불렀네. 반갑습니다. 홍콩 사촌들. 이렇게 하면서. 에헤, 홍콩 독감. 어디로 틀지 모르는데. 아니, 홍콩 사촌들 앞에서. 반갑습니다. 홍콩 사촌들. 노래를 했다고? 그럼, 난 홍콩 사람들 앞에서 불렀어. 오, 용감하네. 아, 용감한 광대상 줘야 되겠구만. 그런데 기침 해, 안 해? 왜? 기침한다고 그냥 확 떠밀어 버리려고? 내가 얼마나 용감한지 또 있어. 아, 글쎄. 손은 씻었냐고. 기침, 해, 안 해? 내가 얼마나 용감한지 모르지? 여름을 시원하게 바다고 산이고 행사 나가서 노래하잖아. 그런데 바로 앞에서 기침을 해. 그런데 광대가 등 돌리고 소리할 수는 없잖아. 음, 기침을 해야 되는데 그 앞에서 숨을 크게 마시고 한 곡 좀 뽑아 대는 그거. 만만치 않지. 음, 저 기침이 뭐야? 그 야생진득이 물린 거야? 학교에 유행한다는 벌거리야, 백일애야, 홍콩 독감이야, 댕기열이야. 흐으, 노래할 때 목젖이 많이 떨렸겠는데. 음, 그래도 노래했어. 어때, 용감한 광대 맞잖아. 여보게, 진짜 한 곡 좀 불러봐. 네, 기악 합주, 밴노래, 신밴노래를 국립창단 기악부의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네, 이잭일 씨. 독감은 통상 10월에서 4월까지 유행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새 또 홍콩 독감이 번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독감 바이러스도 해마다 변종이 나와서 괴롭히는데요. 이게 또 공기 중으로 퍼지니까 그 메르스보다 더 조심해야 된답니다. 그렇습니다. 네. 교실에는 100일에다 볼거리로 기침소리가 나오고 야외에서는 찐득이에 물려서 그냥 큰 고생을 하고 있고 네, 정말 여름날 숨 막힐 지경이네요. 네, 네. 마음껏 소리 한 곡이라도 불러보는 그런 여름이었으면 합니다. 우리 소리 우리 노래 여러분의 국악방송 서울 경기 FM 99.1에서부터 부산은 98.5 대구는 107.5 광주, 다주, 담양 99.3 전주, 익산 95.3 경주, 포항 107.9 진도, 목포, 해남 94.7 강릉은 103.3 남원의 부엠 95.9 메가 헬츠까지 세계로 열린 국악 여러분의 국악방송 세고 좋으시고 치화자 좋으시고 치화자 좋으시네 국악방송 좋으시고 좋다 고전 속에 마음의 양식과 사설 속에 흥미로운 얘기를 찾아보는 고전 사랑방 오늘은 서거정과 기웅 고사입니다 네. 서거정은 조선 세종 때부터 성종 때까지 여섯 임금을 섬겼던 문신이었죠 네. 그렇죠. 관직생활 45년 동안 23차례나 과거시험을 주관해서 인재를 선발했던 인물이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문장과 특히 시에 뛰어나서 명나라 사신으로 가기도 했으니까 외교 일선에서 일했던 인물이기도 한데요 자. 서거정과 기웅 어떤 고사인가요? 네. 그러니까 고려말 홍건적이 자주 침략해서 홍건적을 막느라 힘들었지 않습니까 특히 공민왕 7년엔 홍건적들이 중국 원나라로 깊숙이 쳐들어가기도 했고요 네. 서거정은 세종 때 사람이라 공민왕 시대하고는 거리가 먼데요 네. 서거정이 말한 기웅은 그 홍건적하고 관련이 있나 보군요 네. 그래서 홍건적이 만주와 원나라의 큰 도시로 쳐들어갔을 때 고려인으로 원나라의 고위직인 자정원사라는 벼슬을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네. 홍건적 난리로 원나라 사람 그리고 또 고려 사람이 부수히 희생됐을 때 그 만 명의 시신을 모아 만인의 총 만인갱을 조성해 추모했거든요 네. 그래서 서거정이 그 역사를 잊지 말자며 기록한 글에 귀웅이 등장합니다 네. 북방오랑캐인 홍건적 침략으로 고려인과 원나라 사람들 만 명이 희생당했을 때 고려인 출신 자정원사가 나서서 그 넋을 위로하는 만인의 총을 만들어주었군요 네. 그리고 조선의 서거정이 그 의로운 기부와 헌신을 널리 알렸던 거죠 홍건적과 싸우다 순절한 고려인들 넋을 위로하고자 비의 총살 썼고요 그때 의롭게 전사한 자들을 귀웅이라 했죠 돌아오지 못한 영웅들 혼대기된 영웅들이란 뜻으로요 네. 자 그럼 잠시 서거정이 비의 총사에서 위로했던 귀웅 구절을 보겠습니다 저 의로운 만인의 총 비통함이요 내 땅을 침략한 자 목숨 던져 싸운 전사들이요 말리길 줄지어 던진 육신 혼백은 씩씩하고 정신은 신령하여 영웅 혼백 귀웅이 되었구려 네. 홍건적의 난을 막기 위해서 대륙의 군사와 고려의 군사들 그리고 죄 없는 백성들이 무수히 목숨을 던져야 했던 그 참담한 역사를 잊지 말자며 그들을 귀웅 즉 돌아오지 못한 영웅 혼백들로 추모했던 겁니다 네. 서거정 시대와 공민왕 시대가 100여 년도 안 되는 세월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 광복절 70주년이다 하면 빼앗긴 나라를 찾고자 순국한 열사와 지사를 추모하자 하는 그 마음과 같은 심정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서거정은 홍건적 난 때 나라를 지키고자 싸우다 순절한 그 영웅적인 혼백들을 잊지 말자는 생각이니 통하고 말고요 그러면 일태면 지금 우리가 강제로 일본의 나라를 베 낀 한일 합방을 반대하며 싸웠던 그 의병의 넋을 추모하는 마음과 같은 거죠 네. 서거정이 추모하며 혼백을 위로하고자 했던 돌아오지 못한 영웅 혼백들 귀웅은 우리 시대의 만주 독립군들일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고 나라와 백성을 지키고자 신명을 바친 영웅 혼백 귀웅은 있기 마련이죠 그러면 고려인으로 홍건적 난에 죽은 사람들 혼백을 부른 서거정의 목소리 돌아볼까요 혼이여 돌아오소서 이 강토에 돌아와 서로 의지하여 살게끔 귀웅의 혼백이여 돌아오소서 네. 서거정이 부르며 추모했던 혼백이 된 영웅 귀웅 고사였습니다 네. 고전사랑방 서거정과 귀웅 고전자료는 인터넷 카페 상암골 상사대화로 들어가셔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좋은 자료나 담로는 상사목 카페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근 열사가 띄웁니다. 이성근의 소리 정해천의 북장단입니다 체험열차 타실뿐 자. 체험열차 타셨나요? 오늘은 특별히 보이스피싱 체험칸을 타볼 수 있는 날입니다 자. 열차 출발하게 쉬웁니다. 탕탕 오라이 아. 저기요. 방금 보이스피싱 체험칸이 있다고 했나요? 아. 승객님. 그동안 보이스피싱에 시달린 얼굴인데 맞나요? 아휴. 말도 마세요. 우리 마누라는요. 세금 돌려주겠다는 소리에 통장이고 비밀번호 알려줘서 털렸고요 아. 그건 1세대급 보이스피싱이었죠 네. 그리고 시골에 우리 엄미는요. 제가 납치됐다고 하니까 그냥 현금 지급비 앞으로 가서 모두 털렸죠 아이고. 그러다가 승객님 때 보이스피싱 대물림하게 생겼네요 제 아들놈은 컴퓨터에 무슨 해킹인가 당해서 전부 다 날리고요 아. 네네. 제4세대급 보이스피싱에 당했단 말이죠 네네. 자. 그렇다면 오늘 제5세대 보이스피싱을 미리 체험해보는 겁니다. 이 간입니다 아. 그러니까 제5세대 보이스피싱을 미리 체험하고 막아보자. 어떡해요 자. 5세대 보이스피싱 체험 들어갑니다. 자. 상황 발생했죠 저 사람 보세요. 누구 같습니까? 어라? 나 같은데. 아니 내가 왜 저기 있어요? 옷이고 안경이고 혁띠, 바지, 구두까지 똑같이 맞췄죠 네. 호주머니에는 위조한 인감의 통장에 고객님의 모든 정보를 원히 꿰고 있고요 그리고 현금 인출기 앞에 섰죠 아니 내가 돈 빼낸 게 되는데 아니 저거 막아야죠 벌써 계좌번호 비밀번호 훤히 빼고 있죠 자. 이때는요 아니 완전 난데 내 모습으로 저러다 적금도 깨는 거 아니야 그래서 사전에 몇 가지 등록을 해두었습니다 자. 보세요. 어떤가요? 저 사람 저 확인단 누르면 돈 빠져나가는 건데 고객님 500만원 계좌 이체 신청하셨습니다 본인 확인합니다 오른쪽 겨드랑이 콩점 보여주실까요? 아니. 내 겨드랑이 콩점을 등록해 뒀다는 건가요? 저 인간 그 사인펜으로 콩점 그리고 있잖아요 고객님 겨드랑이 콩점은 완두콩, 완두콩 사이즈군요 다시 한번 이덕칠씨 겨드랑이 콩점 보여주실까요? 아. 예. 예. 아. 그거는 팥이고요 지금 그린 건 팥점이네요 자. 폴리스맨 출동했습니다 만나보실까요? 어. 겨드랑이 콩점이 내 개인정보랑 통장 지켰다 그건가요? 자. 미래의 보이스피싱 걱정되나요? 자. 피싱 체험열차 칙칙폭폭 오라이 네. 이 시간 1부 끝곡으로 푸사를 남상일의 소리와 김덕수의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네. 아이고. 이 진화의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네. 네. 이러다가요. 앞으로는 개인정보를 훤히 깨고서 날 대신해서 은행이며 현금을 빼내는 수법이 나온다면 이거 큰일입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네. 눈동자 인식이나 지문인식이로도 못 막는다면 어떻게 그 손꿈 확인 그리고 발바닥 발꿈 확인에다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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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저 꽁트에서처럼 네. 네. 겨드랑이에 콩점도 미리 등록을 해야 하나요? 그렇죠. 말이에요. 네. 아니. 그런데 그것도요. 위조해서 겨드랑이에다가 콩점을 붙이고 나오면은 이것도 그냥 말짱 꽝이네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나저나 이 미래의 보이스피싱 정말 걱정이 되네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떤 뭐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전체를 다 스킨에서 등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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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방법이라면은 글쎄요. 좀 막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방법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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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상한골상사디아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한류정보센터에서 전하는 정보 들으시고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1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한류정보센터입니다. 강원도 원주시와 삼척시에서 우리 소리를 만나볼 수 있는 공연이 펼쳐집니다. 전통예술 상설공연 우리가락 우리마당이 오는 11일 오후 7시 30분 원주행구 수변공원과 삼척대항로 야외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원주공연에서는 강원도립국악관연학단이 출연해 강원별곡 국악창작곡을 선보입니다. 같은 날 삼척에서 열리는 강원의 소리를 찾아서 공연에서는 도무용문화재인 정선아리랑과 강릉학산오독대기, 원주매지농악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어 강원의 소리를 찾아서 공연은 25일 저녁 7시 30분 원주행구 수변공원에서 한 차례 더 열립니다. 부산시립국악관연학단의 제180회 정기연주회가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열립니다. 7월 17일 저녁 7시 30분에 열리는 이번 공연은 시원한 여름 국악속으로를 주제로 펼쳐집니다. 군산시립교양학단 상임지휘자를 역임한 정낙복 개권지휘자를 초빙해 박범훈 작곡의 오케스트라 아시아를 위한 벤노래, 소프라노와 국악관연학의 협연무대 등을 들려줍니다. 또 임상규 작곡 국악관연학 꿈의 전설을 부산 초연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티켓 예매는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됩니다. 국립청주박물관에서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이 열립니다. 어린이, 동, 미래의 희망을 보다 특별전이 7월 30일부터 10월 18일까지 박물관 청명관 기획전시실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전시는 어린이와 어린이 교육을 주제로 고려시대부터 현재까지 어린이를 표현한 미술작품과 어린이 교육의 시대적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보물로 지정된 어린이 문양 청자합과 이중섭 화가의 바닷가의 아이들 등 다양한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청주박물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제주시에서 역사와 문화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도보 탐방 행사가 열립니다. 제주 화북동의 옛길 따라 거름락 행사는 7월 11일 오전 9시 청소년문화의 집 마당에서 시작합니다. 도 지정 기념물인 삼사석과 해신사 등 문화재가 있는 장소를 탐방하며 국가지정무용문화재 제67호 탕건장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풍물연주회, 공예체험, 도자기교실 작품전시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통 민화의 우수성을 재조명하는 공모전이 열립니다. 조선민화박물관의 2015 김삿갓 문화재 전국민화공모전이 8월 1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됩니다. 참가를 원하는 이들은 주제나 재료, 채색의 제한 없이 전통민화 또는 창작민화 작품을 강원도 영월군 조선민화박물관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수상자들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비롯한 상장과 상금, 그리고 작품전시 기회가 제공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선민화박물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국립국악원은 여름방학을 맞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국악강좌를 운영합니다. 2015 여름방학 청소년 국악강좌는 8월 3일부터 8일까지 국악연수관에서 진행됩니다. 강좌는 사물북, 장구와 전래동료, 가야금, 사물놀이, 해금의 5개 반으로 나눠 운영되고, 교육이 끝난 8월 8일에는 예약당에서 그동안 배운 솜씨를 발표하는 무대도 마련됩니다. 수강신청은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이 국악아카데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됩니다. 문화재청은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한 숨은 공로자를 찾습니다. 2015년도 문화유산 보호 유공자 포상의 후보자 접수가 오는 8월 31일까지 이뤄집니다. 포상추천은 보존관리, 학술연구, 봉사활용 3개 부문별로 접수하고 문화훈장과 대통령 표창으로 나눠 접수합니다. 추천을 원하는 개인이나 단체, 기관은 문화재청 누리집에서 추천서를 내려받아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됩니다. 현재 서울 기온 31.8도입니다. 한류정보센터 이은경입니다. 호출부호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신바람 분다 상암골 상사디야 이정일 김영화의 풍자 흑쌀 세상 이야기 아, 좋네! 소리고 또 할수! 상암골 상사디야! 동서남북 우리 향토 소식 전해드리는 자리입니다. 네, 오늘은 강원도 강릉시를 찾아보겠습니다. 네, 강릉에 다시 관광객들이 모여들고 있죠. 메르스 때문에 한동안 주춤했던 강릉 관광길이 다시 활짝 열리고 있는데요. 네, 네. 강릉 안반대기 일출도 다시 보고요. 또 정동진 해변이며 경포대로 모여드는 인파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올해 단호 때 유명한 강릉 단호제도 메르스 때문에 연기해서 단호제를 못 올리게 돼 아쉬워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이제 다시 강릉 경포 해변으로 오죽헌으로 정동진으로 모여드는 인파가 주를 잇고 있어서 다행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경포 팔경으로 주문진으로 대관령으로 활짝 열린 관광길 저도 찾아가 보고 싶네요. 네, 네. 특히 요즘 강릉에선 한일 간 우정어린 얘기가 또 화제더라고요. 네, 네. 지난해 강릉 무용단이 일본 가고시마를 찾아가 공연을 펼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담애로 이번에는 가고시마의 한국어반 사물놀이반 회원들이 단호제 때 한국 방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메르스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었죠. 네, 네. 지난해 일본 가고시마를 찾아준 강릉의 전통 공연단을 잊지 못해 올해는 가고시마 사물놀이반과 한국어반 일본인들이 단호제 때 오려고 만반의 준비를 했는데요. 네. 메르스 때문에 들어올 수 없었던 거죠. 네, 그러자 일본 가고시마 쪽에서 강릉에다가 방역용 마스크와 의료기구를 보내줬다고 합니다. 네, 네. 아이고, 한국과 일본 사이 우정을 메르스도 막지 못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강릉 내곡 파인무용단과 가고시마의 후르사토 교류관 일본인들 사이에 오가는 그 우정어린 교류는 앞으로도 계속될 텐데요. 일본 각지의 사물놀이반 한국어반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도 반가운 일이죠. 아, 그렇습니다. 요즘 한국과 일본 사이 관계가 아주 서먹서먹하지만 양국의 지역끼리는 이렇게 가까운 이웃사천으로 우정을 나누면서 지내는 모습 이거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 메르스 때문에 펼치지 못했던 가고시마, 가모초, 그 후르사토 교류관 사람들 한국 방문과 공연이 무산돼서 아쉬워했는데요. 내년 단호제 때 다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강릉 내곡 파인무용단 사람들과 일본 가고시마 쪽 사람들은 SNS를 통해서 꾸준히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돈독한 우위를 다지고 있다고 하네요. 네, 오늘 고향 소식은요. 메르스도 막지 못한 한국과 일본의 우정어린 한일 교류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제는 메르스브란을 훌훌 털고 활짝 문을 연 강릉 관광길인데요. 이번 주말과 휴일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 나서리라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강릉 영산홍을 이유라우의 여러분의 소리로 띄워드립니다. 옛이야기 엮어보는 상안골 풍류극장 오늘은 여권의 딸 얘기 가운데 새벽에 신방을 떠나 대목 속으로 들어가서 먼동이 툴 때 집을 나선 동학과 여권의 딸을 만나보실까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젊은 서생 동학이 야심한 밤에 한양 종로통에서 만취하여 길에 누웠다가 하인들의 엎여 들어간 곳이 여권의 딸 신방이었겠다. 허나 냉철한 여권의 딸 말대로 일단 집을 나오기는 했는데 서로 앞길이 그만 아득했겠다. 아, 우리 부친 내가 없는 걸 알면 얼마나 놀라실까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실신을 하실 텐데 아이고, 나는 어떻겠소? 그리고 우리 이모님은 어떻겠소? 아침부터 조카가 난생 처음 보는 여인을 데리고 집에 들어오는 꼴을 보면 우리 이모님 어찌 되겠소? 땅이 꺼지는 일 아니겠소? 대체 얼마나 술을 마셨기에 누가 떠매가도 모르게 그 지경이란 말입니까? 아니, 그쪽 신랑은 이틀 동안이나 그 친구들이랑 어울려 온다간다 소식도 없다 아니했소? 그보다는 낫지 않소? 낫다니요? 남의 집 신방에 들어와서 이 지경을 만들고서 낫다니요? 아이씨, 그저 목소리 좀 낮추시오 저기 사람들이 오니 잠시 등을 돌려 서 있으시오 혹시 아는 얼굴이십니까? 아니요, 근데 그 경황에 어찌 그런 생각을 했더란 말이요? 나는 지금도 머릿속이 허옇해 아무 생각도 안 나는데 이모님이 여관의 딸이라 안 했습니까? 다른 여관의 딸도 그쪽 갔겠소 아마 다른 집 같았으면 새벽에 사람 살려라 도둑이다 뭐 어머니 불러대고 온 동네가 난리가 났을 일 아니겠소? 아니면은 은장도로 결단을 냈겠지요 혹시 지금도 품 안에 그 은장도를 가지고 있는 게요? 예, 급해도 그건 챙겨야지요 자자자, 이리 내시오 은장도를 이리 내라 하였소 앞으로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은장도를 내라니요?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나랑 살겠노라 약속하지 않았어 이미 죽었다 생각하고 다시 살기로 하니라니요 자, 어서 이리 내시오 그래도 이몸이 조금은 걱정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쪽이 말하지 않았어 인연이 따로 있는 법이라고 말이요 그렇다면은 말씀부터 바꾸시지요 자꾸 그쪽 그쪽이라 하니 나도 그쪽 말을 어휘받을지 난감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그 여관댁이라 해야겠소 아니면 그 여관 아치라 해야겠소 집안에서 허락을 안 해 그렇지 우리는 이미 지난 밤에 신방을 치렀지 않았습니까? 벌써 잊으신 겁니까? 그 일이라면 이몸이 당신 첩실로 살겠노라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도 우선 이거 이모님이 받아주셔야 할 일이고 그리고 내가 과거에 급제해야 되는 일 아니겠소 당신 손에 몇 사람 목숨이 오락가락하는지 벌써 잊었습니까? 참 그 일만 생각하면 천지분가는 그냥 못하겠소 새기고 또 새겨야 합니다 당신 손에 우리 아버님 목숨 어머님 목숨이 달렸습니다 그뿐입니까? 당신 집안을 한번 꼽아보시지요 시집 온 신부지까지 말입니다 알겠소 내 한 몸 여차직하면 이쪽 집안 저쪽 집안 중래 사내할 사람들 마구 나올 것인데 아이고 그냥 대체 이 일을 어찌 헤쳐나가야 할지 아이고 그냥 하늘이 무너져 전에 이런 일이 있었지요 네? 청나라 다녀온 아버님이 물건 처분을 잘못해서 포도청에 끌려갈 뻔 했었습니다 호호호호 그 역관들이 돌아올 때 그 귀한 거 숨겨야 판다더니 아니 꼬리를 잡혔더란 말이요? 평소에 아버님이 어떤 수환으로 재물을 늘렸는지 익히 보고 들은 딸인데 어찌 해야겠습니까? 잘하고 못하고 간에 아버님이 포도청 끌려가는 꼴을 제가 어찌 해야 했겠습니까? 아니 자식인데 어찌 차마 그 지경을 눈뜨고 보겠소 저는 그 포도대장댁을 찾아갔지요 아니 설마 포도대장을 만났더란 말이요? 포도대장 마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풀려났고요 아이고 그쪽이 그런 수환까지? 그쪽 그쪽 마십시오 첩실로 살겠노라 했습니다 첩실로요 네 2014년 국악방송에서 제작한 새 음원으로 산조합주를 관연맹인 전통예술단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상하골 풍류국장 여권의 딸 얘기 가운데 새벽에 신방을 떠나 편을 중심으로 엮어봤는데요 역시나 만만찮은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여권의 딸이네요 네 네 과거에 부친이 포도청에 끌려가 꼼짝없이 감옥살이를 하고 집안이 망하게 됐는데 포도대장 마나님을 찾아가서 해결해놓으란 여권의 딸 네 세상물적 모르고 글공부만 하던 동학보다는 훨씬 성숙하고 냉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네 자 그런데 동학의 이모님이 과연 이들을 받아줄지 내일 뒷얘기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요일에 마련한 민속기행 오늘은 냉면을 찾아나서 볼까요 아니 이종일 씨 냉면은 맛을 보면 되는 건데요 글쎄요 우리가 말로 냉면 맛을 어떻게 전해드릴 수가 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예전 냉면 또 오늘날 냉면 그리고 저 함흥냉면 평양냉면 그 얘기로 풀어보는 냉면인데요 이래도 그만두자고 할 건가요 아이고 평양냉면 얘기 나오니까 구미가 당기네요 아 그러세요 네 그러면 내친김에 평양 옥류관 냉면도 찾아보죠 아 좋죠 자 그럼 냉면 얘기인 즉슨 네 메밀가루하고 녹말을 약간 섞은 국수로 만든 여름철 먹거리다 아유 그 정도로 냉면 맛 얘기가 되겠어요 네 네 원래 평안도 함경도 북부 쪽에 소문난 먹거리였는데 이게 피난민 시량민을 따라서 남으로 내려왔던 거잖아요 네 그렇죠 남쪽의 진주에도 냉면이 유명했거든요 네 네 자 그러면 우선 간단히 함흥냉면하고 평양냉면을 비교해 볼까요 네 네 자 그리고 특히 요리하면 또 초란이 기명하시잖아요 아이고 자 부탁드릴게요 아 네네네 그러니까 평양냉면은 메밀가루에 녹말을 약간 섞어서 국수를 만든 다음에 이게 중요합니다 뭐가요 꽁탕과 동치미 국물을 부고요 돼지고기 삼겹살 무채김치 배 삶은 달걀을 얹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잣 실고추 겨자 초등으로 맛을 내거든요 아이고 냉면측 내세요 자 그렇다면 지금 평양 옥류관 냉면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자 잠깐 그 함흥냉면 쪽 먼저 정리를 좀 해 주실까요 아니 제가 말을 하면서도 입안에 침이 그냥 솔솔 샘솟네요 저도 그래요 저도 네 함흥냉면은 이 감자 녹말루 국수를 만든 거라 질기고 오돌오돌하고요 네 가잼이나 홍어 같은 생선으로 회를 쳐서 고추장으로 양념을 해가지고 국수에 얹어서 맵쌀하게 비벼 먹는 게 특징 아니에요 네 이게 추운 겨울철 별미 음식으로 먹었다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자 우리 주변에 평양 냉면 함흥냉면 맛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평양의 그 옥류관 냉면 맛 궁금 들어 하시죠 이미 맛보고 오신 분들은 한마디 하실걸요 우리한테 뭐라고요 옥류관 냉면 옥류관 가서 먹어봐야지 하긴 그렇죠 그래서 상상인지 꿈인지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이런 여름철이면 평양분들은 서울에서 평양 냉면을 맛도 보고 우리는 옥류관에서 냉면 맛 봤으면 시원도 하겠다 상상이라도 그냥 시원시원하네요 그렇죠 네 오늘 냉면 얘기 나왔으니까 옥류관 냉면 얘기라도 좀 해봐야죠 아 좋죠 일단 2층에 올라서면 창 밖으로 대동강이 보입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2천 명이 먹을 수 있는 공간이고요 빈대떡이 먼저 나온다죠 그리고 녹그릇에 담긴 냉면이 나오고요 네 그리고 젓가락으로 비비려는데 안내하는 사람이 한마디 해준다죠 굳은 입으시라요 그 맛있게 먹으려면 냉면 위에 고명을 슬쩍 밀어놓으시라요 젓가락으로다가 메밀살이 들어올려개지고 식초를 뿌린 다음에 고명하고 양념을 섞어 먹어야 옥류관 냉면 맛 나는 겁니다 어디 가까운데 옥류관 냉면 하는 곳 없나요? 거기 가서 먹어야 제 맛이라고 그러잖아요 차폐 한 잔 끊어드릴까요? 아 좋죠 자 목요일에 마련한 민속기행 오늘은요 냉면 이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평양가를 김애란의 소리로 함께합니다 네 평양가를 김애란의 소리로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청사초롱을 유지숙 외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합니다 아 아 아 거세기 그 이장 동천이구먼요 시방 보시는 마와 같이로 맹고리 방죽에 의한 연꽃이 참 보기 좋게 피어버렸습니다요 그런 게 내일부터 우돌 맹고리 방죽에 연꽃을 구경하겠다고 찾아오는 분들이 많을 거인디 근개로 가만히 앉아서 지들 수 없는 일 아니겠지요? 그래서 오늘 청년회를 중심으로다가 맹고리 가는 길가에 잡초 제거 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요 야야 복천아 예예? 맹고리 방죽은 나한테 맡기면은 아무 일 없다 어메 어메 아니 봉알매요 시방 뭔 말씀이래요? 아니 근게 맹고리 방죽을 어차께 봉알매한테 맡기란 말인갑요? 그 시기 말이야 너는 못 봤을 거이다마는 전에 나가 맹고리 방죽 연꽃 근처 정자에 앉아 있기만 해도 그냥 사람들이 물결쳤어 아따 참말로 아니 그걸 누가 모른남유 연꽃 구경었다고 오는 사람들이 전에도 그라고 많기만 헛것이요 복천아 그 모르는 소리 말아라잉? 그때는 나가 한참 젊었을 때라 나를 한번 보고 연꽃을 보고 하면서 그냥 연꽃보다 이쁜 연화 보설이 나왔다 하면서 모여들었죠? 아따 참말로 그때야 봉알매 그냥 젊었을 때니까 그냥 기분 좋으라고 한마디씩 키웠던 말인디 아니 시방 어쩌려고 그런데요? 또는 그때 그냥 어려서 못 봤을 거이다 나가 맹고리 연꽃 방죽이서 응 맹고리 방죽 공갈 보세 연방 따우는 척은 아카 요라면은 그냥 사람들이 얼굴 보고 놀래고 노래 듣고 박수치고 아니 아니 그리서 오늘 내일 맹고리 방죽이서 그라고 노래함시롱 광각의 건티장 살짝 웃고 그럴라구라우 어메 지발 참아요 봉알매유 아 왜왜왜왜 아 나이를 생각하셔요 나이를 체그러 와이냐 그래도 말이요 우리 동네에 나만한 사람이 누가 있냐 떡순 할매 거냐 쌍치료 없는 거냐 긍게 복천아 어여 잡초 제고하고 길이나 헌하게 치워라 나는 그냥 노래하면서 안내를 할 테니끼러잉 맹고리 방죽 공갈 모으세 와봐 봉알매유 아 왜 아 그냥 시방 거 입술에다 뭘 발랐납유 아이고 너무 삘개요 너무 야야 이만하면 나가 우리 동네 연꽃 홍보 대사로 어쩌냐 아이고 참말로 와매와매 어서오쇼 이차이요 이차이차 연꽃 참말로 이쁘지라 아야야야 억순아 그 언능 이리와야 언능 그 봉알매랑 임무 교대여 어여 억순아 네 상주 함창을 성창순의 소리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자칭 마을에 연꽃 홍보 대사로 나선 봉알매 예전에 인기가 대단했던 모양이죠 아니 보기 좋은데요 복천이 삼촌은 그냥 기를 쓰고 말리네요 아이고 거시기말이요 입술 바르고 그냥 요상한 노래까지 하고 그런게 안구요 아야 억순아 차라리 니가 안내어란 말이요 저러다 그냥 봉알매 쓰러진다 언능 연지 바르고 나와야 이 옥순아 다가 연꽃 보살이었어 잘 봐봐 연꽃 보살인가 아닌가 아이고 그라믄 연꽃 보살님께서 이 시간 끝곡 좀 소개해 주시오 아 그럴까? 심청과 가운데서 심청 황후가 되는 대목을 안양년의 소리 김덕수의 북장단으로 전해드려요 네 이 시간 끝곡으로 심청과 가운데서 심청 황후가 되는 대목을 안양년의 소리 김덕수의 북장단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상한골 상사디야 오늘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국악방송과 즐거운 시간 함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올게요 네 지금까지 이정일 김영아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정겨운 하루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